이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? 이게 말이 돼? 다행이다! 와 들어왔다! 끝까지 뚫고! 적당히! 뚫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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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! 우리 올해 첫 여행이야. 어, 그러네. 와... 내가 원래 원래 클리핑 진짜 하고 싶어. 응. 반가웠어? 클리핑하는 장소가 없어. 손바닥이랑 막 자가... 계단 올라가야 되고. 땅이 불편하니깐 엄두를 못했는데... 배력비... 그게 빈강이잖아. 아, 진짜요. 그럼 나 땀 안 흘리는 거죠? 오늘 그리고 카누! 카누인데... 카누인데 내가 휠체어로 탈 수 있는 거야. 근데 카누를 제작을 한 거야. 휠체어어 탑승이 가능한 카누로. 형 때문에는 아니고? 아, 원래 있는 거? 어... 아, 저희 오늘 여행 그럼 3명이서 가는 거예요? 알겠어. 오늘 또 스페셜 할게. 오, 누구? 어? 누구? 아마존 해당자. 근데 너 무슨... 머리 세팅하고 왔어? 형 이거 3만 원짜리예요. 어? 3만 원짜리 크리아. 아니, 보통 카누 타러 가는데 머리 세팅하나? 아니, 풍선 300개 드린 거예요, 이 머리. 300개짜리야? 100개 밖이 얼마나 힘든데, 진짜? 1만 원짜리 크리아.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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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짜리 크리아. 이거 뭐야? 해충 기피제? 근데 여기 모기가 좀 있는 것 같아. 2만 원짜리 크리아. 나 이거 뿌릴래. 아니, 그냥 팔다리 옷에 뿌리는 거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갑니다. 아, 됐었어. 아이치. 얼굴에 뿌려면. 가자, 야. 냄새 나. 그럼 안 해요? 어, 야. 나는 목이 안 물려. 일단 여기 들어가서 네. 버선을 씻어야, 웨신. 더 씻는 거. 버선을 왜 씻어? 아, 더 씻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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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씻을 때 꿀팁 알려드릴게요. 끈을 밖으로 이렇게 내밀면은 좀 귀여운 효과 연출. 인정? 진짜. 네. 오, 나 이거 처음이야. 너 이런 거 공포증 있지 않아? 아니, 없는데? 오, 잠깐만. 잠깐만. 야, 이거 대박인데? 와, 여기 진짜 리얼이다. 오, 뭐야? 장화율이지. 오, 왜왜왜왜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아, 프린트지? 아,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. 아, 진짜. 에? 왜, 뭐야. 오, 오, 왜왜왜왜왜. 여기 돈 있어, 돈. 여기다 돈 집어넣는 거야. 아,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, 아니면 떨어뜨린 거야? 아, 일부러 넣는 거지. 약간 소원 비는 거 아니야? 모르겠다. 형, 돈 없어요, 제가? 너 띵을 때 넣어? 우와. 아, 그런 거 하지 마. 아니, 그런 거 하지 마. 왜, 왜. 그걸 왜, 그런 거 왜 해. 난 여기 한 번 누워보고 싶어. 이제 옥진이 이제 유튜버 다 됐어. 아니, 이렇게 소양강의 길을 온몸으로 받으니까. 진짜 내가. 갈까?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대박인 거 같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아직까지도 돼? 아직까지도 돼? 뭐야! 옥진아, 여우 같은 너를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몰래 가는 거 알았을 거 같은데? 그 소리도 들었어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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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. 일단은 밥을 먹어야 돼. 배lä 오빠 죽겠어. 배건 죽겠지. 순천에 왔으니까 무조건 탈껑, 닭갈비지. 응? 그참은 닭갈비. 형 제가 진짜 닭갈비 두 달 동안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웃기나 너 무슨 욕심이 있어? 약간 나중에 꿈이 뭐야? 꿈이요? 형 달기 제일 좋은 음식인 줄 알아요 지효야 그거 알아? 아나운서라고 보통 닭이라고 하자 그냥 닭이 근데 달기라고 달기에요 달기 제일 좋은 음식 연음 여기 강을 보면서 먹을 수 있겠네 달기 달기 솔직히 어때?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이게 이 김면을 또 보여줘야 돼 거기가 바삭해야 된다 소금이 아주 그냥 삼색으로 이게 닭갈비가 원래 이게 닭갈비인 거 알지? 이게 갈비지 뼈에 붙어있는 갈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춘차 닭갈비라면 철판에다 쪼까먹는 게 닭갈비야 생각하는데 원래 원조가 이거라고 맞아 맞아 숯불닭갈비 몰랐지 너 몰랐죠 아는 게 뭐야 아는 거요? 아니 저기 두 분 구입으로 이걸 끝내시는 건가요? 뒤집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맛있네 맛있어요? 형이 지금까지 먹어본 닭갈비 중에 몇 등? 내가 자존심 상하긴 한데 거의 최고인데? 그래요? 어 그러면 그저께 어머니가 해주신 닭갈비 별로였어요? 우리 엄마 태어나서 닭갈비 해보자 알겠습니다 러더 야 너무 좋네 완전 인생이 주작이야 이거 이게 감자예요 이게 감자라고? 네 이게 감잔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이거 빵 아니야? 아니 감자예요 감자 그니까 안에는 아 조용히 하네 타드세요 나 이게 감자가 고구마 같아 달아 음 산돌아 오늘 너의 역할이 커 이따 저녁에 오늘 뭐 해야 돼? 고기 구워야 돼? 엄청난 고기들이 준비가 돼 있어 형이 구워주시는 거예요? 산돌이지 원래 나 맨날 시키는 거 아니야 너네? 산돌이가 고기 많이 잘 구워주겠지 아 진짜 산돌이 형 하면 또 고기지 고기 먹으러 가기 전에 카누로 가야 돼 와 카누 재밌겠다 야 근데 카누가 아까 듣지 않았어? 이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누야? 그게 말이 돼? 그렇게 해놨대 난 그게 상상이 안 돼 난 그게 상상이 안 돼 그거를 위라클을 위해 만들었대요 진짜? 와 가자 와 여기 봐봐 여기가 여기가 카누야 카누 여기 한번 잡지 봐봐 여기 경사가 좀 완만해가지고 여기 경사로가 되게 잘 돼있다 어 그런 장애가 될 만한 게 아예 없네 완전 베리어 프리 야 니네 카누 해본 적 있어? 나는 좀 많이 타봤는데 산돌이는 배를 만들어 봤을 거 같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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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닭갈비랑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괜찮겠죠? 이런 말씀은 선진국 국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빨간 색깔 분명 조끼 밖에 못 봤는데 검정색 이거죠? 뭐 방탄 조끼 같고 멋있지 않아요?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패드를 지는 요령을 조금만 숙지하고 숙지하겠습니다 난로 나오는데 음 네 아니 그건 삽질이에요 아 잘못하셨어요 아 저 좀 잘한 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삽질할 때 아 군대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아 공병이에요? 네 장경이다 와 저녁을 잤어 야 야 아니 깨자 오씨 됐어 됐어 이게 경사로가 있네 이거 봐봐 오오 와 너무 좋더라 그걸 좀 하는 거 같아 오 오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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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간다 이거 잘 가네 나 잘 잘 하고 있어? 네 오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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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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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왕이 된 느낌이야 지금 와 진짜 빠르다 저기 뭐지? 산돌아 어이 오 아마존 갔을 때랑 어때요? 뭔가 여기는 좀 정리된 느낌? 거기는 악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가? 거긴 악어가 나오지. 거기는 무슨 요만 살아요? 아시는 종류 다 돼보세요. 광어! 아이고, 광어. 여러분 저 혹시 서영강 처녀 보셨어요? 네. 서영강 처녀가 오른손은 치마 폭을 잡고 있고 왼손에는 뭘 쥐고 있어요?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? 서영강 처녀가요? 네. 보셨다며요. 해들. 여러분 눈에도 보여요. 아 갈대. 맞습니다. 저 이제 우수 학생으로 뽑은 건가요? 아닙니다. 네. 서영강 처녀 노래에 이게 나오죠? 해점은 갈대밭에 슬피우는 두견새야. 슬피우는 두견새야. 슬피우는 두견새야. 슬피우는 두견새야.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갈대밭으로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. 슬피우는 랩시다. 슬피우에는 찼스 슬피우대에는 슬피우 grup 카노를 휠체어로 타워가야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체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. 저 길가의 도로는 한 사람이 밟고 백 사람이 밟아서 길을 만들지만 물가의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 길입니다.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크해! 잘해놨다, 여기. 그렇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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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갖다 대, 갖다 대. 그러니까 어머니,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인공사회 맞아요 arm Were you et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